압살로마 압살로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말은 자식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자식이 이깁니까? 왜 이기죠? 여러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부모가 이기고 자식이 이기고 그런 이김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자식의 사랑이 큽니까? 부모의 사랑이 커요 아무리 해도 저만 봐도 부모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형적인 부모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압살롬의 모반에 할 수 없이 광야로 피신을 하고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길르앗의 진을 쳤습니다 서로 대치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접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드디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접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에 대해서 군대 탈을 일으킨 아들과 전쟁을 치르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런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모르집니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나움도 아프고 이거 뭐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마음을 백성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회라 18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나서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발견하는 것은 다윗의 군대는 아주 용맹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3절만 보더라도 이미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는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해서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이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중요하다는 말이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의 군대와 싸우니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계세요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도 수긍을 하게 됩니다 수긍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8장에 보면 18장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요악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왕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회관에게 명령할 때의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압살롬의 생명을 살리려는 다윗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세 요압 이때 이 세 부대로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장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려달라 생명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목숨을 꼭 보존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아들의 생명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도 인간인데 아버지로서 아들이 이렇게 모반을 하면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괘씸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대꾸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어떡합니까?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한번 맞짱 뜨자 해가지고 팔 걷어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재원이가 그런다면 저는 재원아 너 참 귀한 아들인데 그러면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냥 뺨을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다윗은 지금 이런 접전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래도 극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의 생명을 살리려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로서의 극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주로서의 극률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압살롬은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 군대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이게 엄청난 관계인데 아버지로서의 극률 또 군주로서의 극률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봉 5장 7재로 보면 뭐라고 말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 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국률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에브라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에브라임에서 전쟁을 치를 때 6절에 보면 수풀에서 싸웠다고 그랬는데 아마 에브라임 그 지역은 좀 수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풀 가운데서 싸우게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뻔한 거예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9절에 보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같았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승하고 머리카락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승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는 큰 장점이었고 또 힘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압살롬의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긴 머리털이 나무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하베 군졸들이 가가지고는 그 압살롬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무더기에 묻는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의 기자가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18절을 보면은 18장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의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굉장히 명예욕이 있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에게 그런 명예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구석이 있죠 잘생기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그 마음 한 구석에는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만은 열등감이에요 교만은 열등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압살롬의 교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압살롬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신 거죠 잘하는 대로 자문서 16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압살롬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는 거죠 여러분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절규예요 절규 엄청난 절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31절에 보면 구수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왕이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죠 무엇을 물어보죠? 32절에 보니까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누구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아들 소식을 물어봐요 아들이 잘 있느냐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는 것은 전율했다라는 거예요 전율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심히 아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전율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헤아려 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범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범죄 그 범죄가 뭐죠? 바세바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범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는 거죠 심히 아파서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압살롬이 이렇게 구태탈을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사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압론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13장 36절을 보면 침이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사실 압론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압론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압론을 죽였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장을 보면 압살롬이 그렇게 죽여놓고서는 구슬랑 마하가에게 피신을 하는데 이 마하가가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구슬랑 마하가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달매인데 월매가 아니고 달매입니다 그 달매라는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다윗은 다윗에게 몇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매인데 그 달매와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사이에서 났는데 자기가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외갈집이 그래도 제일 만만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갈집에 가서 피신을 하는데 3년을 지냈는데 아마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윗이 처음에 그 구슬랑에게 범죄자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쳐들어가 가지고 압살롬을 잡아올 수는 없으니까 범죄자 인도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3년이 지냈는데 3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합 장군의 중재로 일단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얼굴도 안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압살롬은 그래도 다윗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 얼굴도 보려하지도 않고 자기 찾지도 않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한 갈망으로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이 미움으로 원안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뿌리를 이렇게 추적해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로 인해서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들이 내 몸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딸려져 있어요 그게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책임이에요 바로 책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되죠 물론 어머니도 잘해야 되지만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참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때리고 자녀를 이렇게 구타하는 아버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유년기에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맞은데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내 아들 안 패야지 그런데 안 패야지 안 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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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 안 마셔야지 안 마셔야지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바람 안 패야지 안 패야지 안 패야지 하면서 피고 그게 바로 이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남성의 권위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아버지들 참 저는 존경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런 걸 이렇게 영사하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는 거는 그 압살롬이라는 그 말 그 아들이라는 거에는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이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을 때 이것은 아버지의 부성이에요 부성에 아버지의 부성에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압살롬아라는 단어는 세 번 나오는데 아들을 말하는 건 다섯 번이 나와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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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정감 있는 단어입니까 아들아 아들아 다섯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라는 아버지와 부모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신약까지 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서른으로 돌아가서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리사랑인데 아들은 모반을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비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이 불행 가운데서 우리는 독자잖아요 사무엘서의 독자인데 사무엘서의 독자로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로서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가정과 그의 왕권을 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아우 안됐다 참 아들도 죽고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거 불행이다 한 집안의 비극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드라마를 보는 수준이고 우리는 사무엘서의 독자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허물들이 많아요 사실 부모로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좋은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막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긍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거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 결국 압살롬의 모반에서의 결론은 다윗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윗의 왕권이죠, 왕권 그리고 그의 가문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의 위와 그의 가문, 뭐라고요? 그의 위와 가문, 그 가문, 그 집안은 계속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이 많아요 아버지만이겠습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돼야 돼요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는 잘 안 봅니다만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 그리고 등반 대원들이 등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등반가예요 그런데 이제 암벽 등반을 하는데 암벽 등반을 할 때는 이제 자일이잖아요 로프 그거를 같이 매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이 밑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돼가지고는 서로 이제 자일로 지탱을 하게 됐는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밑에서 잡아줬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최고의 산악가니까 벌써 딱 감이 잡히죠 아 이거는 나만 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 아버지인가 뭐 그렇게 쫙 아래로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자의를 끊어라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둘은 사니까 그런데 차마 처음에는 아들이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확실히 또 달라 딸은 끝까지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아들은 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죽고 딸하고 아들은 살아나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참 저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저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실수가 많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죠 아버지의 자격이 없을 때도 참 많아요 또 어머니로서의 부족함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례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진 줄 믿습니다 압살로머 압살로머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지탱하고 보호가심을 믿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질며롱으로 추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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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